안녕하세요 콩유러브 아폴리입니다. 오늘은 마시멜로우랑 그리고 오랜만에 이... 이걸 젤리를 뭐라고 하지 어쨌든 이 알랄이 바뀐 젤리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정말 소리를 위한 먹방이에요. 소리를 위한. 그래서 소리를 계속 음미하면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근데 조금 더 애매해서 잘 안먹는 건가요? 이거 진짜 잘 안먹는거예요? 아직은 budget가 안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정말 더 맛있고 아름다운드하고 딸기 젤리에 딸기맛드 미야기라고 하면 알아듣으시잖아? 이 알랄이 되어있는 건 미야기맛인데 못 알아듣으시면 어떡하지? 이건 포도맛이겠죠? 제가 이거를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먹고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수박이 엄청 디저트 너무 맛있다 포도맛, 미야기맛. 상큼하고, 맛있다. 난 상큼한 거 좋아하거든요. 재즈 마시멜로우. 엄청 맛없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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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하트. 하트.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먹기 힘들지? 일단 이거부터. 딸기 마시멜로. 이건 뭐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옛날에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그 못먹을 맛 있잖아요. 뭔가 데코레이션 해놨는데 이상한 맛들. 이상한 설탕 같은 맛. 뭔가 이상한 맛이에요. 못먹을 맛.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빕스 마시멜로 먹고싶어요. 딸기 맛은 안나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 이쯤에서 상큼한 걸 먹었을 때가 왔어요. 이때는 한입에 먹었을 때가 왔어요. 이 날은 한입에 먹었을 때가 왔어요. 이 날은 한입에 먹었을 때가 왔어요. 바삭바삭 불닭볶음밥 와우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이 뺄스멜로가 조금 굳어가지고 되게 질겨요. 지금 질긴 상태. 엄청 질겨요. 자, 라멜 같아. 뺄스멜로가 너무 질겨요. 뺄스멜로가 제일 aquellos 자식으로 뺄스멜로 살았어요. 너 좋아, 뺄스멜로가 나는지 먹고요. 뺄스, 뺄스멜로가 나는, 뺄스, 뺄스. 초콜릿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다 씹을수록 셔요. 쩝쩝쩝 짜장 여러분, 저는 좀 소리에 집중하느라고요. 좀 천천히 씹어봤어요. 이게 아마 이제 초창기 이제 이팅 사운드 속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재밌네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에 다른 소리 가져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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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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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